세션 준비해 주시고요. 감사드립니다. 티슈와 손수건이나 휴지가 필요해요. 지금 이 곡이 제가 봤는데 굉장히 조금 먹먹하고 슬픈 곡이거든요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스모키의 헌흑 60대 노부부 이야기 봄걸이던 손도 내 타임을 말려주던 때 어려운 글씨 생각으로 여덟의 때를 기억하고 맘에 아들 개막시로 두루어지던 날도 어려운 글씨 생각나오 여덟의 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덟가 지나가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은 돼 금따라인 결신에 흘리던 눈방울이 이제는 녹음을 알 여덟의 눈러를 기억하고 세월이 불어당해 우리 머리가 흘러가네 주유가 또 뭐라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아닌데 인생을 그렇게 흘러 방울의 기억들에 다시 보던 그 마음길에 억지히 혼자 너와 여기 나 홀로 두고 너의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, 첫 번째 곡 잘 들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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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